제주에 오면은 말이죠 보통 우리가 가는 길이 크게 동과 서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서쪽으로 한번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원 LPG LPG 가수 어떻게 사는지 좀 알아봐 동항에서 애월 받는 길에 첫 번째 있는 LPG 주유소예요 LPG 충전소 안녕하세요 한가득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 여기 지금 현재 위치한 곳이 어디죠? 여기? 2호동이에요 2호동 2호동 2호동이라서 2호원인가? 2호원 오렌지 카드 충전하면 바로바로 보너스가 적립 1,000원 이상 부착해요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전소에 왔으니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늘 산뜻한 공기 맞이하러 왔어요 이야 제주도라서 그런지 이 바닥에 기름방울 하나 없어요 사장님 여기 되게 청결해요 내일 저... 내일 저 경기하고 청소하고있죠 아, 여기 혹시 저 기름 넣어--" 하루에 차가 한 몇 대나 들어와요 500대 들어올 거예요 오~~~ 안녕하세요 bins recept 시고 저도 태리미아사만 보다가 이렇게 사람들 맞이 온가지고 아이고 요즘은 어떠세요? 팁이나 짬으로 원래 저주도쿠 있어요? 2000년 가까이 2000년 가까이 살아셨다고요? 내가 이북이니까 2000년 가까이 윤택이 딜라맛따라가 지금 맛집을 찾고 있어요 맛집 1군데만 좀 없어요? 저희 집이 제일 많아요 집밥? 형님들 집밥 좀 같이 하니 너무 많네요 아 진짜 사실 집밥이 최고죠 뭐 내 입맛에는 안녕하세요 아니 맛집이 안 나오네요 제주도는 철저하게 관광지다 보니까 고인들만의 맛집을 잘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거기가 맛집이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뭐 솔직히 다같아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동안 맛집을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배고파 아주 다 떨어졌어요 맛집을 찾아 제주도로 왔다 맛집을 찾아 제주도에 왔다 이 노래 대박인데? 운반낼까 이거? 차가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출장 오셨어요? 제주도에 도민이에요 도민이세요? 잘 듣다 선생님 여기 웬일이세요? 제주도민군을 만나러 왔죠 왜요? 왜냐면요 윤택의 맛집 한 군데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그 형님께서 자주 가시는 곳 돈까스요 돈까스요? 제가 돈까스 매니아인데 하도리에 살찐고등어라고 있어요 살찐고등어? 돈까스집 이름이 살찐고등어예요? 네 그 집 돈까스 맛있습니다 추천입니다 하도리가 어디죠? 제주도에 있어요 동서남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서쪽이라서 동쪽 얘기를 들었네 윤택의 길따라맛따라 화이팅 화이팅 윤택의 윤택의 길따라맛따라 길따라마이싱은 뭐 약먹었나봐 길따라마이싱 이거 옛날에 했었던 얘기도 진짜 요즘 애들은 몰라요 코로나 먹었나봐 하지하지바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안 나오니까 우리 저 토장님 좀 찾아봐야겠어요 소장님도 찾아서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아유 소장님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야 오렌지 테레비 윤택의 길따라맛따라 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이 충전소를 찾으면 이 충전소의 자랑 30초를 드리고 있어요 혹시 저 30초 안에 자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 충전소는 자 준비 시작 자 이 충전소는 아 20초 이야 30초 너무 길어 15초로 짜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현주도 할 수 있게끔 터널 세차도 있고 소장님 소장님이 그 추천하는 맛집이 있다며? 근처 근처? 네 근처 좋아해 돼지고기 아 좋죠 네 현지인들이 많이 합니다 아유 현지인 맛집이 진짜 중요하다 20년째예요 솔지 식당에 톨지? 톨지 톨지 솔 지 톨지 다른 집에 공원촌이 다르기 때문에 청갈 종류입니다 네 그렇죠 아는 좀 깨도 나오고 그 집은 이제 뚝배기예요 뚝배기 열 점 점심에는 식사를 할까? 점심에 붙어지지 않는데 그래요? 늦기까지는 안 하시고 아 그거 진짜 맞췄나 보다 한 10시 저랑 한 10시까지 어 아니 소장님은 식사하셨어요? 아 알겠지 오시오 가까웁니까? 가까웁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윤택의 길 따라 맞따라다 맛집을 찾아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솔지 식당 솔비가 있고 솔지도 있나? 으하하하하하 어? 죄송합니다 에이 소스 아 지금 시간이 1시인데요 아 안타깝습니다 이거 어떡할까? 여기가 이제 닫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러면 바로 또 닭 몇 개 건너 네 이 건너 어? 회장국장국이라고 솔직히 깔끔하고 어 그래요? 저기 하시죠? 그래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거예요 회장국이 엄청나 보이네 그 느낌인데 아 냄새가 아주 좋다 많이들 왔다 가셨네 네 나이도 많고 여기가 진짜 진정한 맛집인가 봐요 네 제가 아까 그 판롤을 해보니까 해장국이 아주 유명하다고 여기 해장국 2개 주세요 저희 해장국에는 고기만이 5만이 선택할 수 있어요 고기만이요? 고기만이요 무섭던 고기 아닌가? 네 고기만 샀습니다 아우 샐러드예요 오 예 여기는 그냥 해장국이 그렇게 잘 나가요? 네 아우 밥은 저희가 모자라시면 말씀하세요 네네네 회장 소스 놔드릴게요 아 소스가 있어요? 네 찍어서 드시면 돼요 아하 자 아직 먹기 전이니까 가르겠습니다 밥 먹어볼게요 네 음 계란 선호하는 누구예요? 엄마 아우 진짜 이거 뭐냐 와 이게 대신에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신에 가지고 어? 진짜 맛집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지금 이거 보이세요? 버섯도 많지만 차돌 수준의 고기가 와 지금 밥은 지금 밑에 아 밥은 여기 있구나 아니 밥이 같이 들어있지도 않은데 양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건 진짜 놀랄 노짜다 이거 일단 국물을 한번 제가 맛사 한번 볼게요 국물 육수를 우와 이거 웬일이야? 굉장히 맑고 담백하면서 이 자연의 단맛이 쫙 나는 게 콩나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른 채소들을 같이 첨가한 거 같아요 음 음 이야 이거 고기랑 국물이랑 따로 내는구나 와 깔끔하죠? 아 진짜 깔끔하죠? 깜짝 놀랐어요 소스 찍어가지고 고기의 잡내가 단일도 안 나고 야 이 소스가 매콤하면서 소스가 아주 맛있네 한 더미 불고기랑 비슷한 느낌인데 한 더미 불고기랑 비슷한 느낌인데 매콤하면서 매콤콤콤하면서 매콤콤콤하면서 소스가 아주 맛있네 음 어린애들이 와도 잘 먹을 거 같아요 네 네 맛있을 때 헤드샷 들어갑니다 음 음 아 부드럽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우 진짜 맛있어 고기가 줄어들 때쯤 밥을 말아서 국물 맛도 좀 보고 와 진짜 좋다 해장국의 개념을 살짝 바꿨어요 홍나물 해장국을 기초로 해서 고기를 산더미처럼 올렸단 말이죠 와 근데 이 조화가 지금 예술이에요 야 이렇게 맛있는 해장국도 있냐 야 진짜 저 오겹삭집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대만족 네 거기서 드시면 좀 하실 거예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와 진짜 이 국물에는 진짜 적어도 오징어 정도만 생각밖에 안 나는데 고기가 씹히니까 진짜 예술이네 그냥 그게 개념을 바꿔야 돼요 아니 근데 이 집 고기랑 숙주랑 계속 먹는데 끊이질 않네 고기와 이 채소로 배가 부를 정도인데 거기서 한번 1차 애피타이저로 고기도 가득 드시고 2차로 채소와 고기로 밥을 말아가지고 국밥으로 제대로 즐기시고 와 이 집 진짜 추천 강추다 대도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야식까지 올렸어요 14개월 만에 찾은 맛집 응? 대도가 진짜 맛집이 많아요 너무 많아 진짜 제가 모르고 있던 진짜 주문 맛집 진짜 제대로 타러졌어요 맛대잖아 띵 여기 뚝배기 들으셨다 이제 와 떡이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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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탕? 저 저 들어보세요 둘 셋 완탕? 국물이 아주 깔끔합니다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모자라지도 않아 숙주 그리고 고기의 그 맛이 달달하게 계속 입안에서 머물면서 다음 숟가락을 계속 땡기게 하는 맛 아 기가 막혔어요 소장님 어떠셨어요? 소장님 어떠셨어요? 가끔하고 가끔 가끔 야채 육수에서 이런 맛이 와 소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엄지가 그냥 나오네 네 엄지가 계속 나와요 둘 다 하나 들어주세요 오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렌지 테레비 우리 댁에 길다라 만나라 구독 좋아요 알람 뚜링뚜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잘했어요 이거 뭐 거의 북면가왕 수준 아닙니다 이거 답답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한담 해수욕장이에요 예전에는 아주 조그맣게 자리했던 곳인데 지금은 굉장한 명소가 돼서요 지금은 이렇게 많이 발전했어요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제주도의 느낌을 고스란히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한담 해수욕장 좋은 거 같아요 어우 이 카페도 아주 어떡하네 진짜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네 괜찮네 괜찮네 여기 왔으니까 차라도 한잔 마셔야겠죠 일단 자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느낌있다 아 느낌있다 아이고 아 어디갔어뒀게 왔습니까 야 원래 숨어졌으니까 무슨 아 아 이제 좀 숨 좀 쉬면서 약속으로 브라를 감탄하고 오우 아우 느낌이 좋다 으 으 아 진짜 이제 꼭 할 것도 없어 제주도의 추억 같은 거 1696년도 97 부산에서 배를 타고 아 배 안에 갤럭이다 이거야 5,000원 쌓인다 으 끝 오우 아래에 슈크림이 들어가 있어 음 됐지 LPG 고객을 위한 혜택을 넣고 넣고 오카 얍 오늘도 마법 같은 하루를 선물하러 출발 오렌지 포인트를 키우고 더 크게 키워서 가득 가득 챙겨드리고 오카만 있으면 생활 속 다양한 혜택이 계속 계속 쏟아지고 언제나 힘이 될 수 있도록 고객님의 지친 하루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LPG로 더욱 깨끗한 내일이 되도록 대한민국 LPG 이 원 이 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